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효됩니다. 자, 오늘 발효 주제는 쌀입니다. 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그만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떤 업체에서 발효살을 상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노하우들, 이런 거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최소한 1년만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볍게 발효하는 방법은 10가지일 수도 있고 20가지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효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이래도 발효되고 저래도 발효되고 다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균도 공개중에도 균이 있고 벽에도 균이 있고 온 데다 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균을 우리 끌 꼭 쓰라, 이런 말은 저희들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끈은 좀 야무지고 싫어하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 비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 그게 단점이고 그거 단점 빼고, 비싼 거 빼고는 조금 좋은 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균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발효해도 상관없습니다. 발효가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지. 일단은 쌀을 발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쌀한테 균을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원리는 균을 입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씻어가지고 거기다 쌀을 넣고 그다음에 이 발효종자균, 여기 보면 이 안에 보면 가루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루를 안 하면 물로 돼 있으면 계속 지갈아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분말로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물에다가 이거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쌀을 조금 담가 놓으면 됩니다. 보통 밥할 때 한 30분 정도 부르잖아요, 쌀을. 그것처럼 담가 놓으면 돼요. 그러면 쌀이, 이 균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퍼지거든요. 퍼지면서 그때 깨어납니다. 이렇게 동결건조로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잠자고 있고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탁 이렇게 깨어나면서 먹을 게 쌀밖에 없으니까 살에다가 막 이렇게 붙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밥을 하는 방법. 이것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이런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스프레이 아시죠? 이거는 다이소 가면 이거 팝니다. 천 원에 세 개, 2천 원에 세 개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팝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아까처럼 이 스푼으로 균을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한 3분의 1이나 한 반 정도만 스프레이 안에다가 넣죠. 넣고 이걸 가만히 놔둬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하루 정도 놔두면 물이 뿌어져요. 균들이 안에서 계속 활성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살 있잖아요. 생살에다가 이걸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렇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뿌려요. 쭉 이렇게 뿌리면 쌀 위에 균이 이렇게 된 거. 균하고 물하고 하루 정도 놔둬야 됩니다. 뿌옇게 된 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런 데다가 균 아까 한 스푼 정도를 넣습니다. 요거를 한 스푼이나 조금 넉넉하게 하려면 두 스푼 정도를 보통 넣죠. 그러면 요렇게 뿌옇게 됩니다. 뿌옇게. 그러면 요놈을 요놈을 요런 스프레이나 아니면 좀 큰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뿌리는 큰 스프레이나 그런 걸 찾으니까 그것도 없네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넣고 생살을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놔두면 얘네들이 근주가 되죠. 마르면서 쌀을 안으로 균들이 침투를 합니다. 쟈도 굳혀서 집도 짓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쌀을 여러분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쌀 놔두는 통 있잖아요. 그죠. 그 통에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쌀 조금 넣고 스프레이 뿌리고 쌀 넣고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한 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넣어놓으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통 하루 놔두었을 때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하루 놔두었을 때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됐을 때 이제 이 쌀, 그 발효 쌀 밥이 조금씩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해다보면 아 나는 한 3일 놔두었을 때가 제일 좋다. 5일 놔두에 제일 좋다. 이제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그때 그냥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로 씻으면 이거 균들이 밥할 때 쌀을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면 이제 얘네들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일부는 빠지겠지만 이제 많은 이제 균들이 그 쌀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삽니다. 그 한 며칠이면 뭐 이 균 한 번 뿌렸을 때 균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닮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하면 열을 가하면 물론 많이 죽겠죠. 죽었는데 이제 균들의 몸체, 균의 몸 그것도 이제 균이 열로 인해가지고 죽었다 그래도 그것도 내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얘네들을 며칠 놔두게 되면 이제 쌀을 발효하게 되면 거기서 좋은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물질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게 이제 쌀을 발효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맛도 좋고 그리고 소화, 흡수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발효 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는 걸 실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 우리가 아침을 많이 먹고 나면 정심때 이제 먹기가 싫잖아요. 배가 빵빵해서. 또 정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 먹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효밥은 여러분들이 먹고 나면 정심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먹었다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배가 고픕니다. 그만큼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오늘은 쌀 발효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그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작윤이 있어야 되죠. 이제 이거 없이 물론 뭐 아니면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좀 쌍균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효모나 이런 거는 이제 대개 뭐 이따만큼 천원 이러밖에 안 하죠.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했을 때하고 이거 가지고 했을 때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통일호 타고 부산에서 서울 가도 됩니다. 그런데 KTX 타고 가면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안락하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이 이제 이 균은 비싸다는 거 그게 단점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다른 거하고는 다른 것보다는 얼떡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쌀 발효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